야 그 회사가 하기 싫은지 출근하기 싫은지 진짜 재밌더라 톡톡 튀는 캐릭터들 직장생활 꿀팁도 많이 들어있어서 글쎄요 뭐 아마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회사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어떤 큰 힘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드라마답게 다큐까지 대통합 패스 신입부터 대표까지 온 국민이 재밌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도 시청에서 퇴근하고 시청을 할 건데요 오, I love where's a gag gizhiro if you don't channel gojan 오, you're fired